안 와요? 올 거야 올 거야 액셔를 불러바르바 불러바르바 불러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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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돌맨에서 어떤 거를 하고 있는지 아시나요? 소개하고 장기하고 힙합으로 표현하는 거 알 수 있나요? 어 맞아요! 3시간 정답입니다 아 그거를 역시 힙합으로 표현해 그걸 힙합으로 표현해요 그렇죠 이초랑 그걸 얘기하려고 했던 거죠? 표정이 말이 안 끝났습니다 아하하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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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다 찍어야지. 사진 다 찍어야지. SNS, 맨. 안녕하세요, 엑소입니다. 2012년 태양계 박 왜 이렇게 행성 삐지의 세계에서 지구에 불시착해서 그리고 가요계의 전설은 시작되지 초능력도 빠졌지 요! 네, 불을 맡고 있습니다. 저는 힘을 맡고 있습니다. 나는 파워. 바람을 맡고 있습니다. 초능력 순간이동을 맡고 있습니다. I'm water. 물! I'm 번개. 번개. freeze! 아이스! 빛을 가지고 외치 내 이름은 백현이 진짜 외계인 같은 비주얼을 가졌지 롱다리, 롱다리 롱롱롱 이 부장 키는 178 채널이 키는 184 근데 이 부장은 오듬신 채널은 발등신! 예! 요! 이번 엑소 앨범 레게 음악 도전했지 참을 수가 없어 빠져가 예예 너의 멈춘새 난 취해가 코코밥? 밥하면 볶음밥 누룸밥? 팝! 눈치밥 팝! 대체 코코밥은 무슨 뜻? 리듬에 맞춰 함께 춤추고 노래하자는 뜻 개 reklam 따끈따끈 오늘 음중 컴백 무대 했지 반응 어때? 반응 좋아 반응 좋아 반응 좋아 나도 봤지 음중 첫 무대의 소감 소감? 요! 오랜만에 무대를 와서 너무 신났어요 짝살 예! 예!